자 오늘은 gta 핵관종들과 함께하는 음! 우마이! 멈추지 않는 내 항문염증 저 넓은 항문에서 우리같이 줌쳐요 오늘 용과 유랄은 이따가 10시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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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뭐라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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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ing n***** 어? You f**king n***** I told you look he's behind us man Like a f**king b**ch What the f**k do you want from us? Son of a b**ch I'm not talking to you The f**k up You f**k you I'm not talking to you You f**k you F**k you You f**k you Aaaaaaa F**k you You do whatever your little heart desires F**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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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이사 살아있네 맵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발음이 안좋은가봐 뭐라그러는지 못알아듣겠대 맨날 외국애들이 조금 더 빡꽁이와 많이 놀아야겠어 사사있네 ... 왜이래? 아 귀아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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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신이 나갔어? 액박 멈췄네요 액박이 멈췄구나 가끔 액박이 멈춰요 아 깜짝이야 아이씨 움직여라 움직여라 내 엑스박스야 아 원형기스 그런거 아닐거야 엑스박스 있으신 분들 gta 하실분들 지금 접속하세요 참여만해도 참여만해도 드립니다 참여만해도 퀵뷰 1GH 우승하는 분에겐 퀵뷰 한달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룰 따라주셔야 되구요 룰 안따르고 차를 타거나 뭐 그런새끼는 효크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좀있으면 님들 귀 엄청 시끄러울거니까 스피커로 듣고 계신 분들 이어폰으로 바꿔주시구요 이어폰 없으신 분들은 소리 많이 줄여주세요 지금 사람이 많은데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을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왓더팍 왓더팍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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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했던 니가 떠나간다 니가 니가 자랑했던 니가 벌써 시작된거같은 더러운 느낌이지 푸스패드 어디갔어 슬슬 시작할 준비해볼까 자전거는 나한테 안되지 나 딸근을 못먹지 다음곡은 드디어 나오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뭐야 방 들어왔네 어서오세요 마이크 빼고 노래 불러야지 동성아 마이크 끼고 노래 불러 동성아 마이크 끼고 노래 불러 한번 시원하게 한곡 뽑아봐라 이번곡은 엄정화가 부릅니다 대반의 장미 부탁해요 lie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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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쉽게 너의 눈빛 속에 빠진 girl 길어버린 물을 자르고서 눈물 맺은 나를 보았죠 거울 속에 나는 이제까지 꿈을 꾼 듯해 왜 하필 나를 택했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칠이년 한 번도 원한 적 없죠 기억하렴 나의 서글픈 모습 새벽년까지 전못 이루는 날들 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나도 아리싸거보여 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세상의 모든 여자 너무 쉽다고 상처를 받은 나의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니 후회하게 될 거야 아아암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정아가 바야바 같애 어..... 엄정아가 바야바 같다고? 마야마야 만점 만점에 99점 엄정아가 바야바 갔다고 그랬어 그래? 바야바? 와 그럼 나 필살기 나간다 그럼 다음 곡은 소잔위가 부릅니다 기엄 부탁해요 MR을 듣고싶으신분들은 재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쳤어 이거 시청자 까나가면 돼 전주가 1분입니다 여러분 40초 남았습니다 전주 끝날 때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쳤어 이젠 다시 누리다니더야 오늘 그냥 한번 뒤져보자 어디 그냥 뭐야 전야받아 뭐에요 아수라다에요 이거 저 이불에 지방송 오게 하려고 마이크 뺐다 아 미친 르네님이 떠났습니다 여행 보내줄 수는 없겠니 그러면서 나감 메 르네 초대 좀 해주세요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러고서 지가 나감 뭐야 왜 막 나가? 왜그래? 왜 막 나가요? 초대해주세요. 자거님하고 자거님하고 르네 좀 초대 좀 여기에 내 그게 있는데 이거 게임 시작하는 데가 여기 있는데 위인가? 위에 올 때 못 봤는데? 천영이는 약 먹고 부르잖아요 아 여깄다 내가 만든 레이스 네오 스트라이커 버전 4424번 아 미친 아 좋아 르네 이쪽 방에 초대 좀 해주세요 오오오 난 그렇게 널 보내줄 수는 없겠니 초대하는 중 초대 완료 핸드폰 열어서 초대 받아주세요 아 한번 가볼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자기 아이디아하고 저 누구누구예요 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다 퀵뷰 일주일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맵 하나 만들었는데 엠창댐이라고 란창댐? 뭐야 신비로운 거 있어 끝나고 한판 해보자고요 네 유튜브 올라가요 난 이런밤이 오게든 아 염증나겠다 오늘 그대와 단둘을 너희들 다 우리밤을 난 기다려왔어 아 이거 하다가 대가리에 피 없어지면 어떻게 돼?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아 퀵뷰 1주일 2시씩 드리겠습니다 1등 하신 분에게 한달 드리겠습니다 퀵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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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 봉선 100개 간사지다!!! ㅋㅋ DDR 마스터님은 누구야? 와우! DDR, DDR 마스터님 누구야? 쿠나나님 들어오세요. 핸드폰 열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달라리 누구야? 빌들이 누구야? DDR 말고 펌프로 순화시켜서 사용하세요. 관능 생별 좀 떼 보세요. 관종 성명 관종 성명 관종 성명이라 했습니다 빨리 되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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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도로 끝나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해, 비, 저 뭐야, 자전거 버리고서 그냥 물타고 가는게 더 빨라요. 네 1등하는 사람한테는 퀵뷰 총 쏘시면 안됩니다 총 쓰면 안되고 차 타면 안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태에 도착하면은 어 공군기지 근처에서 떨어질텐데 공군기지 근처에서 차 얻어 탄 다음에 거기서는 차량 탑승 가능하구요 그때는 비행기 탈때만 차량 사용하는걸로 비행기로 깽판치면은 다 죽여 니가 깽판칠 실력이나 됐 안됐 너의 뇌 색깔은 블랙 1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거 1시간 반 1시간 동안 만든거 어 1분안에 끝나면 앞으로가 앞으로가 또 엄지 지문을 오케이 아프가 두부가 두부가 아프가 또 아프가 또 아프가 또 아프가 또 아프가 또 파이팅 이븐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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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운의 가수는 그만 말하죠 오리요? 민영아 요? 왁 왁 왁 왁 진짜 오리인데? 왁 왁 왁 왁 왁 내가 1등한다 내가 만들고 내가 1등해서 내가 귓병 한 달치 받는다 주차장 이거 뭐야 하하 내가 2등이다 어 나 3등이네? 언제? 하하하 주차장 이거 4방이 막혔어 왜이래 이거 하하 하하 주차장에서 4방이 막혔어 이거 왁 왁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이 한 30분 뒤에 들어오겠지 왁 anger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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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이거 대단하네 인마 어 뭐야! 뭐야 이런거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시나리오 쓰고 있네 대본까지 짜놨어 지금 대본을 짜놨어 아이 미친 아이 미친 갑자기 왜이래 아이 이러면 이러면 진다 시나리오 쓰고 있다 아이가 이러면 진다 이러면 진다 캡틴 관종 리카야 아 내 뒤에 오는 사람 누구야 리사안 아 간만에 자녀가 사니까 손가락이 안볼래 와 저 허세 봐 나의 모든 힘을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 그럼 처졌나요 지금 사이브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 지금 어 컴퓨터 앞에서 아 뭐 아 왜이래 대 함정 가려 남아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살때는 아이씨 탁 요정 컴밈 아니 맵을 이건 사람 새끼야 깨라고 만든거요 이거 맵만듬 맵만듬 새끼 누구야 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때 선생님 같다 돌아가셨는데 뭐야 갑자기 지하철을 타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어 지하철 오는거 어떻게 알았지 벌써 왔구나 1등하고 퀵뷰 내가 한 달씩 먹어야 되겠다 이거 개같은거 자동결제 주세 아 이 개같은거 어디갔어 이거 아 지하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지하철로 올 때 지하철로 올 때 왼쪽 위에 왼쪽이나 어 왼쪽 그 둥그런거 벽을 타고서 점프뛰시면 돼요 아 점프한다른 자전거로 볼까 점프를 뛰라고? 벽을 타라고? 어허 이거 뭐야 이거 점프한다른 자전거봐 이거 뛰어봐야돼 이거 뭐야 이 집 맵이 뭐 이래 지하철은 뛸 수가 없어 아 야 이거 서울역이야 여기 일본 일본 나가사키역 에이 그냥 걷는게 빠를때도 있어요 이거 원래 그 4인 철인경기 그 뭐냐 철인 4인경 아 4종경기 그래 그래 철인 3종경기 그거에요 철인 관종경기니까요 철인 관종경기니까요 야 앞에 야 내 앞에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누구야 저 방동구 누구야 저거 저 추린이 똑같은거 입었네 저거 이중구 어이 도민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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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태그가 안보여 별에서 왔는데 별에서 왔어 하아 하하 뭐라고? 자성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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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마당에 담배 하나는 괜찮잖아? 야,치 jornkin 뭐하는 마당에 담배 하나는 괜찮잖아..? 뭐라고? 밥 뭐?? 춤 D 말 안해도 알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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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기 전에... 욕구셔테리어 정도는 괜찮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손에... 손 차갑다 이제... 아 연속으로 두번 하니까 손 차갑다... 손에... 손에서 피 안 쏘가는 거야 저거... 손 좀비되고 있다 지금 아니 이거 방금 전에 내가 30분 반 동안 하고서 왔는데 이거 또 하고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컨셉 체인지를 한다 가샤스요? 가샤스? 네? 가샤스만 하는거 아냐? 아니 명 말고 민영아! 에미야! 에미가 에미야? 에미나이야? 어머니 에미나이가 아니라 에미나이요 어머니 뭐 이 가이보야? 어 잠깐만 나 저거 안찍었다 아 나 이거 안찍었다 내가 금방 준비해갖고 올게 내가 올해 253살이야 야 나 웃다가 야 저거 못찍었잖아 물 나오면 내리세요 아 어 물을 뿜는다고 네 물을 뿜는다고 이거 연어 레이스야? 어 연어 레이스 그 그거야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오르는 연어 물 타고 가세요 물 타고 그쪽으로 가시는거 아니야 물 타고 가세요 이거 물이 나온다고 이거 나다고 그 미쳤다 에미야 이거 뭐 연어 레이스 연어 레이스였네 자, 나 사서 온다 알았어 내가 금방 준비해서 올게 이렇게 챙기려면, 쩔액큼 차고 에미야 에미야 물이 왜 이렇게 짙으냐 물이 왜 이렇게 짙으냐 에미야 이거 물이 좀 냄새난다 어 퀵뼈 한 다리 내 손에 뭐 퀵뷰 한 달치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안되는데? 뭐 한 달 정도는 퀵뷰 받고 네 방송 안 가도 되잖아? 한 달 정도는 내 사랑 박 박 가면 되잖아? 한 달 정도 영어 공부해도 괜찮잖아? 미쳤나 뭐야 물 따라서 가라니까 아니 물 따라서 가라니까 누가 산타니 얘들아 물 따라서 가라고 물 따라서 자라요 야 잠깐만 야 야 보성 녹차 뭐야 미친 보성 녹차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으리으리 하지마요 안되겠다 이겐 으리으리으리으리 아 으리으리으리으리 으리으리으리르르르르르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을으리렁 을으리렁 아야 미친 아 야 야 왜 이래 이거 나 을리렁 을으리렁 어 ㅋ 풀패야 르네야 발사했어 풀패야 르네야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강으로 해서 연어하는 거야 빨라도 일로 가라고 해놓은 거야 이 개시끼야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안 먹어 아이고 물이 안 보이네 아빠가 아빠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개버거님이 볼면 바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개갓 개갓나야 빨리 안 돌아와? 야 나는 지금 일부러 다시 뒤로 돌아갔어 그래 빨리 뒤로 돌아와 와이 꾹 눌러 이게 올림픽 정신이야 이 아사나 마오 새끼야 야 이 소트니 메밀소바 새끼야 거 트리플한 세븐건조는 괜찮지 않나? 트리플한 세븐건조는 괜찮지 않나? 트리플한 세븐건조는 괜찮지 않나? 야 야 또 앞에 내 앞에 또 도민준 왔다 또 어 야 살려줘 수영을 못하고 그냥 쓰나미에 쓸려가고 있어 야 야 죽는 거 아니가 이거 캐릭터? 아 야 도민준 가지마 도민준 왜 이래 도민준 왜 이래 도민준 왜 이래 제대로 가질 못하고 도민준 어? 아 아 죽을라 그래 캐릭터 죽을라 그래 야 아사다마요 나가 아 트리플한 세븐건조는 괜찮지 않나? 다 아다 사마요 나가 뭐 아다? 치킨마요야? 헬멧에 물 찼어 헬멧 니들도 헬멧 다 쓰고 있어? 이거 이상하다 이 새끼 헬멧 안 벗어요 난 벗었는데 나 헬멧 없어도 헬멧이야 벗어도 벗어도 헬멧 나 이태원 황제야 난 이태원 황제라서 괜찮아 이제 지금 이게 해가 뜨고 있는 거냐 뭐냐 지금 아침에요 아침에 헬멧의 색깔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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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쨋 이렇게 아 야 나 죽게 생겼어 이거 어떡해 아 이거 다이빙하면은 무조건 머리 박네 아니 모션은 박태환인데 실력은 실력은 크리스티나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티나 돌아왔습니다 반생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는 누구신데 저를 따라하십니까 이 깔보년아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센스 등록했습니다 따라하시면 다음에요 일부러 공부도 마셨나봐요 일본 유학과 다 왔습니다 몬다이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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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좋아합니다 겨울가에 몬탱이 한마리 꺼물꺼물 하얀치다 뒷따위가 쑤 쭈웅 니산 저거 1등받고싶어가지고 내꺼 퀵뼈 뺏고싶어가지고 내꺼 퀵뼈 뺏고싶어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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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는 근접무기만 돼요 무기는 근접무기만 됩니다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있어 저기 공항 있는데서 비행기를 뿌려서 가던 아니면은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서 가던 자유야 대신 자전거하고 비행기만 비행기만 가능해 근접무기돼요 네 금대 여기 입한 우포눕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옆으로 싱발 생태계가 살아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흫 柄 그래도 흰흐흑 저도 응급의 일부가 될 것같습니다 아페크신호스님 감상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저런 드림링이 나오는 우포 여기는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늪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생년 노역 시작하겠습니다 유사위를 던져서 또박 시작합니다 플라잉 더치맨 랜드 오픈합니다 칩을 갖고 오십시오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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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흏 아 전은 야이 개새끼야 소민준 개새끼야 와 댓글 소주자 수니 감사합니다 야아 내가 여기로 어떻게 왔는데 이 소민준 개새끼야 하하핳하하하 봐봐 개곡이 어딥니까 지금 흐흐흐흐흐흫 당배에 길어 떨어진것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흐읔흩흥 정말 기찻었으면 어허아허허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핳 어허허허허허! 1등 1등 5등 몇뒹 흐읕 흐읕흐흑흐흐흐흑흑흐흐흫흐흐흫흑흐헣 어 뭐야 어? 니싼 언제 언제 나지꼈어? 뭐야? 내 앞에 왜 있어 저새끼? 아하하하하 뭐야 뭐야 터보인가?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거야 자 그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차를 타고서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가는거에요 아 그런거에요 아 차를 흔히 아이가 빵장님 노래 불러도 됩니까? 맘껏 부르십시오 흐흐흐흐흐흐흐 그라지에 그라지에 엎 바운스 바운스 그대가 돌았으면 어떻게 경찰차가 더 빨라? 옳게 오른쪽밖에 왜 저러지 그.. 따단 딴따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따단 따란딘 내 맘이 외로워 질 때면 그대를 생각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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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c 그대를 그리워질 때면 흐흐흐흐흐흫 222 28 흐흐흐흐 급같은 그비ichte basta Ko Inside broken 어디이 О 노 디 빠바밤빵 춤출 때 마다마다 마마마마마마마마 개 신나 다음 다음 못댔다 너무 갈려다가 참 고장났다 이 샷몸에 거 크랩 클라우드 방어 가지 어제 밤에 태양 Ai가 좋아졌어 여기다! 어! 뭐야! 아씨 올라갔다가 해야겠다 따라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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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밤 처음이야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끌려간다 야 프레코레 빨려 들어간다 쩔? 아이고 어 어 으흠 안 돼아 ,... 오... 안 돼.. 와 어디가 ㅋ 아이고! 아이구. 잠깐만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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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췄 스탑, 스타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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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내가 아는 모든 걸 해주고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내 눈엔 오직 너 마른 apare Dis You're扮indo 내 자신조차 늦게 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이 어어ㅓ어어어어어 뭐? 하오헷 오레오래오를 언제 난니 곁에서 오레오 실수로 Y 잘못 눌러서 또 돌아갔어 툼바 계곡 툼바 계곡 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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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내리라니깐 리스폰 차에서 내리라니깐 리스폰 해가지고 개꼴 낫다 이거 진짜 개꼴 하하하하하하하 야야야야야 야이 오오오ㅓ 미친 경찰 야 야 x2 야야야야야야야 야 경찰 산에 있는거 봐 야 씬 pré 경찰 그래서 오픈월드야 난 너를 뚫었었어 미쳤어 어젯밤에 난 너를 뚫었었어 미쳤어 아니면 교회로 기도하는게 날까 아 교회가 아니네 야 잠깐만 여기 하믕차사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 알론설명을 하믕차사에서 말했다 불안..루트가 불안하다 잠깐만 이거 말아쳐먹고 있어 난 너를 뚫었었어 언제나 네 곁에서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낙 빠라빠바라바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benim 그만 멈춰봐 잠깐만 돌아와가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많이 했는데 게임이 미쳤네 아 미쳐못한다 안주워요? 안주워요! 죽으라고! 아 개웃겨 뭔데? 아 제발 그만 멈춰 제발 관성 짱이야 할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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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라 할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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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개욕대로 됐어 할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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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할마시 할마 뽝 Ook뽝 아 여기 어디야 으으악 일어나 빨리 가 아 제발 아재요 일어나이소 아 아재들이요 어디 잠깐 마 인벤 성님들 지금 어디있습니까 아재요 폭력좀 올려주이소 아재들 거기서요 뭐 서요? 안서요 으흐흑 차타면 안돼요 르네 너는 타도돼 르네 너는 타도돼 어 나 2등이네 2등은 퀵뷰가 2주치에요 아 좋아요 위야 더월드 어허 어디갔어 내 자전거 아 나 이 미친놈을 봤나 어젯 straw 어젯밤에 아 cb 르르르르로律lv 안나나나나 10 Nachun 짜랍바라바라받 마지막 kırk Lee 할멋이시 which 와… 네오스태커님 짱이내 Rank 달 마시 할말씨 그거 ㅈㄴ 재미없대 그만해 어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게 어디 나오는건데 아니 왜 안 부서져 아이 미친맵 저요 저요 방 저 꼴등인데요 네 네 그러세요 아이씨 아 망했어 아니 개같은거 맵이 무슨 아 망했어 무한이네 이거 멀리서 보면은 다비드의 별이야 아이씨 울타리에 딱 울타리에 딱 회원님의 울타리에 울타리를 빡빡 회원님의 울타리가 어느 부분이냐 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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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뚫었으 좋았으 어허 차타면 안돼 좋아좋아 개구멍 뚫었다 됐으 저거 무슨 양히들이 한국 노래 처음 듣는 데 그거 따라 부르는 거 같다 야야야야 때려가지 말자 야야 우리 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니, 니사님 게시판에다가 그 이름 써놔요? 뚫어! 안 뚫레! 들어갈 수 있게이 들어갈 수 있게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나 뻥 안치고 지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변했다 지금 아니, 니, 차를 봐나? 왜이래? 시바, 스파크 튀는 거 봐봐 옵티머스였어 원래? 홀릭 아직 못들었어 오렌지 캐러멜 신곡입니다, 크리스티나 reenshot 공arian 불러봐바 갑자기 부를라니깐 어색해서 생각edo 원래 뭔데?